베이직 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요. 정답률을 봐도 알 수 있죠. 빈칸, 순서, 삽입이 정답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빈순삽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 매력적 오답을 지우는 방법,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줄거리 놓치지 않는 방법, 또 근거, 주제문 찾는 방법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빈순삽 오답 쪽의 원리는요. 기본적으로는 딱 이런 학생이에요. 저희가 베이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 문제거든요. 고1, 고2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 안정적 1등급 나오고 싶어요. 저 이것 때문에 빈순삽 때문에 또 매력적 오답 지우는 거 잘 몰라갖고요. 그냥 맨날 맞을 때 해도 찜찜합니다. 무조건 수강하시고. 두 번째, 고3 학생 중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제가 자주 듣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수학입니다. 고1, 고2 기출 문제, 수학이에요, 수학. 고1, 고2. 그 문제도 못 푸는 학생이요. 고3 학생이. EBS 공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6, 9, 수능 보나요? 못 봅니다. 고1, 고2 기출 문제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하면서 수능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제가 빈순삽을 맨날 틀리고요. 영어 점수 잘 안 나오고요. 고1, 고2부터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이직은 고1, 고2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빈순삽 오답 제거, 빈칸 수학 삽입만 하고 있으며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매력적 오답을 지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궁금하시죠? 추천 대상 학생,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 의도부터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의도대로 풀면 돼요.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빈칸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 6구 수능 해석을 보시면 알 거예요. 출제도 되게 단순한 게요. 빈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걸 물어봅니다. 이거를 제외한 어떤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주제 관련성 아니면 위아래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위아래는 어디인지 아니까 그럼 하나만 더 공부하면 되네요. 주제문찾기입니다. 주제가 뭔지 알아요. 위아래 관계도 알아요. 오답 다 지워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답이 안 남겠네. 되게 단순한 문제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모의고사 하나에 모의고사 문제 하나에 고3은 약 170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2는 약 150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3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빈칸 하나에는 약 170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마 우리한테 이 170개 단어를 다 머리에 입력하고 풀라고 하는 게 아니겠지. 그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 주제 여기 있어. 너 위아래 관계 뭐야? 그럼 나머지 답이 아닌 건 뭐겠니? 이게 빈칸이에요. 두 번째 순삽이에요. 순서삽입 출제에도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그렇게 안 푸니까 문제예요. 출제도 압니다. 뭐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예요.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푸는다는 거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를 물어보면 이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도 캐한 학생 눈으로 읽는 학생 자기 혼자 스토리가 막 섞입니다. 다시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 수식어 걸 다 빼봐 봐. 주어동사 목적어과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과.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생입니다. 전세계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칙입니다.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각각의 문장을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만 따라가는 거야. 수식어 다 빼보세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줄거리가 보이니까. 문제풀이는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됩니다. 빈칸은. 야 주제는 뭐지? 근데 위아래 관계가 뭐게? 그럼 나머지 아닌 거 골라봐. 이게 의도고요. 순사분이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그럼 잡정보를 빼고요. 뼈대만 따라가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보이는데 물어보는 대로 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럼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다시요. 고1 고2 학생인데 1등급 보다는 학생 고3 중에서 고1 고2 못 푸는 학생이에요. 자 이제 강의 핵심적인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핵심적인 내용 맞지만 그 중에 하나지만 이거부터 합니다. 키워드 잡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막 중간쯤 읽다 보면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이럴 때 없어 봤어요? 반드시 했을 겁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읽다 보면요. 처음엔 좀 해석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석이 어려운 게 나오거나 비유적인 게 나오거나 하잖아.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읽은 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거. 왜? 번역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은 필요하니까. 근데요. 키워드 잡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국어 시간에 국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키워드 잡지 않나요? 혹시 국어 문제 풀 때 키워드 안 잡니? 그럼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국어랑 이랑 똑같은데 키워드를 따라가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키워드 잡는 법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화하게 만듭니다. 키워드를 잡아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해요. 아 주제문을 왜 찾아야 돼요? 빈칸이 뭐라고요?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래야 오답이 지워지거든요. 아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빈칸이면 그럼 순삽은 뭘까요? 순서 삽입은 주제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키워드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만 놓치자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핵심적 내용은 키워드 잡기 줄거리 따라가는 연습이에요. 여기 요약하면 무조건 이게 줄거리구나.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 용어는 뭐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이거 배운 이후 얘기해줄까? 우리 중1때부터 오영씨라고 배운 적 있지? 그거 배우면서 그런 의심이 많으셨어요? 나 이거 왜 배우지? 나 이거 실전에서 안 써먹는데? 그쵸?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오영씨를 왜 배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배워? 나 문제 풀 때 s, v, o 이거 밑에 안 쓴단 말이에요. 나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제가 고3 때 알았어요. 나중에. 아 이게 뼈대였구나. 뭐뭐는 뭐뭐다 뭐뭐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나도 밑에 s, v, o 이런 거 안 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그게 뼈대 중에 뼈대예요. 이건 무조건 키워드예요. 키워드 배우는 걸 중일 때 배운 거예요. 단지 그걸 까먹었던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고 모든 수시호거 다 빼버리면 왜곡 생깁니다. 육하 원칙에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통 무엇과 누구는요? 주어나 목적으로 써요. 자기가. 그래서 언제 어디 어떻게 웹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라고 하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부사적 개념이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왜 따라가잖아. 문장, 문장, 문장이 무슨 말인지 스토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이 6개 문장이 딱 구성되기 하나의 글이에요. 줄거리만 놓치지 않아도요. 빈칸 문제 답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주제문 찾기까지 합니다. 내 수업에 이거 구강 수업 끝나고 나서 주제문을 자기가 혼자 찾지 못한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채워할 수 있게 주제문 찾는 바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핵심적 내용은 이거고요. 추천 대상 학생은요. 고1, 고2는 당연히 1등급이 모인 학생. 아 선생님 저 일 안 나와요. 맨날 이해해요. 아니면 저 일 나오긴 하는데 찜찜해요. 1, 2 왔다 갔다 해요. 자 학생이고요. 고3 학생은 이겁니다. 고3 학생은 전체가 다 수강 대상자가 아니고요. 한 70점대 초반 정도 그 이하의 학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1, 고2 기출문제도 못 푸는 학생이 고3 문제 못 풉니다. 수학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버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강은요. 지금 11월 마지막 아니면 12월 첫 번째 주는 100% 맞고요. 12월 아마 1일, 2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월 말일 아니면 그래서 12월 초에는 거의 완강된 버전으로 교재까지 입고된 걸로 개강이 되어 있고요. 총 9강입니다. 총 9강입니다. 약 45분의 이 짧은 시간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많은 노력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복습과 체화가 중요합니다. 장담하는데 우리 9시간 이 9강의 수업 안에서 누구든 주제문 찾기 연습 다 할 수 있고요. 줄거리 잡는 연습 키워드 잡는 거 빡세히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체화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 학습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원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안 보이죠? 문제가 있고 어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수업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으로 합니다. 한 장 뒤로 딱 넘기면 왼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에 한 줄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 있을까요? 설마 페이지 늘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구문도캐도 하는 게 맞는데 구문도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 잡는 거 스스로 다시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내가 수업할 때 똥남 친구랑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해봐. 일부러 한 3, 4일쯤 지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뭐뭐는 뭐뭐다 어디 줄거리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문장에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면 앞에 페이지에 가면 우리 수업 시간에 키워드 잡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정말 키워드 잡아가고 있구나. 이걸 구강 동안에 연습하겠다는 얘기에요. 키워드 잡고 줄거리 놓치지 않는 연습을.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수업하는 내용과 워크북이 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뒤에 보시면요. 이건 이제 문제 답 부분이고요. 79페이지부터가 워크북이에요. 혼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빈칸을 나와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빈칸 문제 했으면 똑같은 문제 다시 보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푼 적 없는 걸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 한 개가 끝난 거. 파트야. 1강이 아니라 빈칸이 끝났어. 그러면 빈칸에 해당하는 79페이지부터가 워크북이에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워크북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이 문제화 되어 있고요. 한 장을 뒤로 넘기면 워크북이기 때문에 짠 뭐가 표시되어 있느냐 뭐가 표시되어 있죠. 답의 근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채화까지 하게 하는 공부예요. 선지 해석 해설까지 있습니다. 이건 워크북 파트니까 본문은 해설이 필요 없죠. 저 수업을 들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빈손삼 나오면 진짜 솔직히 맹붕이에요. 출제에도 솔직히 선생님 말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빈칸이 주제가 보니 위아래 관계가 보니 이거 몰랐네요. 들어오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9강의 짧은 시간에 우린 주제물을 다 찾을 것이며 여러분이 채화할 것이며 키워드 잡을 것이며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글의 줄거리를 잡을 겁니다. 1강에서 봅시다.